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집하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른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저람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더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도 또 천부장들과 시중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노들 그 외에 많은 군인들도 그곳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건의와 위험 앞에서 바울은 주눅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 반대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6장이 그려진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런 위험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심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영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로 믿는데 바울과 같은 평가를 들이며 사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되었고 또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소원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로인이 품어야 될 마땅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울과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또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기준점이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평가가 어땠나요? 바울이 복음에 전했을 때 아그리바 왕도 또 베스트 총독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아그리바 왕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은 범죄자이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당당했고 그는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차근차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앞에 있는 이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건면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 자리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 있었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에 의해서 중육드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거자여 증의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도의 반항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베스도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너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베스도는 이미 2년 동안에 바울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 이전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너가 미쳤도다 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여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까 라고 했을 때 제게 든 생각은 베스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또 그 이야기야 너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 이 법정에서도 또 그 이야기야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 예수님, 죽음, 부활 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가 힘없이 맥빠진 소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그는 확신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바울이 미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이야기를 둘러대고 적당히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충분히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십자가, 부활만 전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스포츠 이야기하는 사람 또 게임 이야기하는 사람 드라마 이야기하는 사람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신 예수님만 증거하여서 그는 마땅히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로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았던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원을 품게 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티나게 믿지 말고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가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다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쳤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전도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곳마다 식당에 가면 밥 먹으러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길가에 만나는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찾아가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목욕탕에 가서도 같은 탕 속에 들어가 있는 옆에 앉아계신 분 발가벗은 몸이죠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으로 세워진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도전받고 그렇게, 이렇게 그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적당하고 또 유별나지 않고 티 내지 말라라는 것은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이 만난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입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었고 사탄의 권세에 있었는데 빛으로 왔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그의 삶이니 어떻게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것이 내 안에 실자라면 이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적당히 믿을 수 없고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티 스터드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참 영국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또 운동도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켓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기 종목이었던 크리켓에서 국가대표를 할 만큼 그래서 TV에서 방영되어서 정말 전국구 스타로 이름이 날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티 스터드 그 학생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뭐라도 될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죠 가문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가 영국에서 정말 유명한 출세의 길이 열린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부호와 명예와 성공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 성기면서 몸이 새약할 정도를 새약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는 다시금 아프리카 성교사로 자원하여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동일하게 미쳤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쳤다 너무한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삶에서 지나친 것은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의 삶이 실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낮은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이 정도라면 그럴싸하지 않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어느새 그런 낮은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는 조금 더 지나친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이 스터드 성교사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왜 스터드 성교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하나 이 간절함과 을부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마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들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그리바 왕 또 베스도의 반응이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미쳤다 하고 또 아그리바 또 바울을 향해서 지나치다 말하는 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냉소적이고 또 심지어는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알면서도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요? 바로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29절에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웃은 이야기죠 누가 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앞에서 또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러워할 것도 또 나에 간에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 이것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는 이미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서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거기에 권력자들 권위를 가진 자들 또 지도자들이 불쌍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예수 없는 사람 예수의 생명 없는 사람, 예수의 기쁨 없는 사람, 예수님의 소망 없는 사람 단지 부끄러운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는 영혼에 불과한 것으로 바울은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힘없이 맥없이 기쁨없이 소망없이 그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 2년간의 바울의 삶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베스도도 알았고 천부장도 알았고 군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기쁨이 넘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당당히 말했던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좌절은 그에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만 그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당당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성교로 사러 간 맥스의 성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교사로 가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인도의 여러 방언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언어가 다르고 저 지역에 가면 언어가 다라서 가는 곳마다 그런 방언을 배우는 것이 그 성교사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가서 한 번은 어느 힌두교인에게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마을에는 성교사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은 얼마 정도 줄 테니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와서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성교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힌두교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더랍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인으로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맥스의 성교사님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가 인도에 가서 나는 서양인으로서 마치 인도에 간 사람들이 나의 아래에 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부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인으로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힌두교인이 말할 정도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그리스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만큼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에 충만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여 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가 마땅히 예수에 미쳤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 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런 믿음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것이 우리가 들어와야 할 평가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만 있는 사람 예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져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이런 평가를 듣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부를 내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열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암으로 채워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미쳤다 사람들부터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바울이 삶을 보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만 말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없어서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입술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만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평가를 들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적당히 믿고 유별나게 믿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유별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티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준점으로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삶이었기에 그는 당당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되어져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인 많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우리의 삶을 아는 나를 지켜본 누구에게도 당당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삶 가운데 당당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사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 하나님 승리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하나님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